오늘 날씨가 레알 좋군. 어디 그러시오? 우리가 밤새 생각을 좀 해봤지? 했죠, 생각. 밤새. 밤샜어요, 재숙 씨? 간에 안 좋은데. 생하니 갈 땐 언제. 그래 놓고 훅 들어와? 아이고, 생하게 가긴 누가. 잠시 출탄했다가 돌아온 것 뿐이야. 뭐 갔다 왔더니 해미수 농막이고 마당 청소를 어찌했는지. 이 먼지가 이렇게 이렇게. 이게 뭐예요, 이게? 이렇게 청소했어요. 이렇게 했어. 이렇게 이렇게. 그러고 보니까 먼지가 왜 이렇게 큰 게 있대요? 먼지 봐. 에이씨, 왜 이렇게. 멍청아, 왜 그래? 사람 서운하게. 어머, 저 사람 지금 서운하다 그랬어요? 우리한테? 네, 그랬어요. 이럴 때가 적반하장도 모르고 진짜. 원래 그런 사람이랜까요? 그 이왕 굴러 들어온 거. 좀 잘 좀 봐주시오. 내가 빈손으로 왔겠어? 빈손도 아니요? 사랑하니까. 사랑하니까. 그게 뭐예요? 아이고, 우리 연경 출사도 아직 못 안 좋은 거예요. 근데 월급으로 샀단 말이에요, 이거. 고맙소에다. 짱이다, 이거. 진짜 월급 너무 좋다, 이거. 뭐야, 숙취해서 모둘? 뭐야. 뭐지, 또 술. 간도 안 좋은. 제수씨, 월잔. 한 잔 더. 그동안 뭐 했소이까. 간도 못 고치고, 두 분 사이도 못 고치고. 멍청아. 우리 댁에 친해졌거든요, 알지도 못하면서. 근데 철수씨가 누구야? 철수씨 누구예요? 철수씨 누군지 알아요? 누구야, 철수씨. 편의점 알바? 걔? 어찌 이곳은 변한 게 하나도 없소이까. 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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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. 잠, 잠. 왜 그러지, 진수씨? 5분 만에? 철수가 누구냐고. 그래서 좋소이다. 남자 62세 TA로 상행 대동맥이 파열돼 얼마 전에 치원술을 받았습니다. 수술 중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, 바이탈도 다 정상인데. 아직 의식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. 뭐 시저나 다른 건 없었고? 네, 시저 없었고 랩도 다 줬습니다. 한 2, 3일 더 지켜봐. 네. 수술 잘 됐을 때는 아주 기분이 신났지. 야, 회복 가능성 낮다는 게 뭔 말인지 이제 알겠냐? 혼자 아주 소신 있는 의사인 척 나아다더니만. 아주 꼴좋다, 아주. 내가 너 때문에 최명국인 거 생각하면. 아이고, 정말. 그래도 수술 잘했어, 너. 환자가 깨어나야 수술을 잘한 거지. 뭐 혹시 못 깨어놔도 난 너 인정. 뭘 그렇게들 눈 동그랗게 두고 뭐. 이거 아니지? 그래서 거기 다시 기어 들어갔다고? 네, 원장님. 아, 네 자식 봐라, 이거. 자, 그럼 이제 우리 신원장만 믿겠습니다. 아, 예, 예. 그럼요. 제가 열심히 잘하겠습니다. 아, 예. 아, 예. 그럼, 살펴 가십시오. 아이고, 방 원장님 이제 나오십니까? 아, 예. 그런데 추 수석이 웬일로? 아 예 이사장 발표를 코앞에 두고 제게 전운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저를 밀어주시겠다니 어젯밤 꿈자리가 좋더니만 근데 민회장님 댁에선 무슨 사고를 치셨길래 아 참 한방 테마파크인가 뭔가 말씀을 하시던데 저더러 그 자리를 좀 가보라고 하시더군요 근데 제가 오늘 시간이 날까 모르겠습니다 그럼 일 보십시오